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3번 부탁드립니다. 네 쿠니아빠님, 헤라님, 뿡뿡이아빠님, 묻지마야님, 리만 백이님, 주리아님, 부자절도 있으니 박경님, 행미님, 미애님, 착한매매님, 최수선님, 진달라개나리님, 어서오세요. 야편 2편안세상님도 어서오시구요. 좋은 아침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네 어서오세요. 그것이 또 아이고 제가 여름이브를 더 보려고 그러니깐 역시 이제 조금씩 쓸쓸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벌써. 야 우리가 벌써 이제 다 가려고 그러는데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해왔는데 수익이 안난 사람은 어떡할까요? 무료방송에서 수익나는 비결을 알려줘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사실은 책임이 큽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야 무료회원이든 유료회원이든 같이 가는데요. 세상은 아까 지금 멋있는 아이디도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구요. 뭐라고 그러냐면 살맛나는 세상이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대한 약수님 법권사랑이니 초심으로님도 어서오시구요. 자 그러면 실적장세에 맞는 기업을 매수하라. 사실은 이 말을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걱정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그냥 보유하면 좋은 일은 알아서 생깁니다. 열심히 오늘도 매매하고 내일도 매매 안해도 여러분은 돈 버는 데 지장이 없다 그래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전문가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짜릿한 게 좋아요. 오늘도 상한가로 날라가기만 해요. 아까 매일 상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담을 데가 없을 거예요. 어디다 담을 수 있을까요? 못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실적장세에 맞는 기업을 매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있죠. 돈을 일하게 해놨으니까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너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또 하나. 장기 투자자를 저희는 저희 식구들은 거의 줄리안님도 어서 오시고요. 박경희님도 어서 오세요. 거의 저희는 단타를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 방은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매일 대박을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동업자 정신으로 가는 투자지 절대로 단기 매매로 다 트레이더를 하는 매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단타로 해서 돈을 벌게 해 준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는 저방은 그런 방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매수했는데 좋은 종목이 단기로 급등했을 때는 차트를 보고 자르거나 또는 큰 수익이 났을 때 자르거나 이렇게는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 트레이더 하는 일은 제 방에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단타에 단기 트레이더에 익숙해지신 분 본인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저는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은 단기 전문가한테 가셔야 되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자 우리 같이 투자를 하면서 장기로 가는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부실 기업을 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들은 일단 부실 기업을 매수해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자 나노스, 리캠, 비에댄트, BNC컴퍼니 우리 유료원이 사실은 비덴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코아, IEEE, 그 다음에 손경제님도 어서오세요. NSV, 우전, 제이스테판 이런 걸 들고 왔습니다. 사페선 넉다리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뭐 거의 가차없이 저는 자르라고 합니다. 왜요? 장기 투자자는 부실 기업을 사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요. 10%뿐이 안됩니다. 제가 알게는 거의 뭐죠? 가다가 정지당하거나 어떻게 돼요? 또는 뭘 하죠? 상장 폐지되거나 감자로 하죠. 감자로 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감자로 하는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하는 방법은 옵션을 주고 어떻게 해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 정도의 기초조차 공부 안 하고 돈만 가서 투자하면 돈 버는 줄 알고 전문가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거로 알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돈을 버나요?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매수에서는 장기 투자로 이길 가능성이 없죠. 최근에 우리 회원 두 분이 세 분이 왔습니다. 세 분이 오신 분들 하나같이 뭐죠? 수익이 한 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익은 수익률을 다 깎아 먹어서 60, 70%, 68%, 70 몇 프로, 44% 이렇게 손실이 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수익률이 올라올까요? 못 올라오죠? 맞다 개보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참 재밌는 걸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하면 오해될 수도 있는데요. 삼진제약이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2013년 1월 29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13년 1월 29일 날 여러분이 한번 직접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공영방송에서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둘이 나와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종목은 더 이상 호재가 나오지 않으니까 손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보유인데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400원이라고 합니다. 템플턴은 어떡하죠? 템플턴 방은 손절가, 목표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을 추천하면서 템플턴이 가격을 정해서 추천을 했거나 손절가, 목표가를 얘기했다면 템플턴 방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전문가를 비난하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전문가에 맞는, 자기에 맞는 맞는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그맣게 들려요. 자신의 볼륨을 한번 늘려보시고요. 이게 지금 최대한으로 한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마이크를 출력을 했더니 찢어지는 목소리가 나서 할 수 없이 아, 그랬어요. 조금만 불편을 참아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쯤 마이크를 교체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잘 안 들린다는 분도 있고요. 다른 분은 지장이 없는 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최고의 좋은 마이크로도 예, 신청을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마이크가 어떤 작동을 할지 한번 보고요. 제가 다음 목요일 방송에서는 새로운 마이크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쓰는 마이크거든요. 그런데 잘 안 들리다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얘기했죠. 삼진제약을 그래서 템플턴의 방식은 파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를 어떻게 하죠? 동업자 정신으로 들고 갔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제가 끊임없이 무료방송이든 유료방송이든 열심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좋은 주식은 매수해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보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전문가님 한국 주식은요. 보유해갖고는 돈을 못 법니다. 팔고 사고 해야 돈을 벌지요. 짜릿한 상한가도 먹고 급등주 나가는 걸 잡아서 급등주 매매를 하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템플턴이 만약에 저는 끊임없이 우리 무료회 얻은 유료원한테 은행 적금을 부지 말고 보험을 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보험 무조건 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나쁜 보험이 뭐죠? 만기 환급형입니다. 그런 걸 들지 말고 그 돈 갖다가 가만히 있어봐. 스타벅스에 가서 5천원짜리, 6천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대신에 2천5백원짜리로 마시면 2천5백원 남죠. 그러면 그거 하루에 2천5백원씩 저축한 거 어디다 해요? 은행에다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 주식을 사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자가 됩니다. 네, 리문님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밥 먹듯이 주식을 사라고 그럽니다.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이라는 분이 왜 주식인가 쓸 때 그분은 뭐죠? 기본 전제가 뭘 깔려있는 거죠?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아무 주식이나 사서 장기 투자로 3년을 보유한 사람이 있고 2년 이상을 보유했는데 수익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주만 받는다고 여러분이 부자되는 거?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왜 그렇죠? 내가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는데 추천주만 부사가 됐을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 다 부자가 돼 있고 주식에서 깡통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전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버핏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버핏은 장기 투자야. 또한 집중 투자야.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럼 11살부터 공부한 주식 전문가가 기업 분석을 아직 못할까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울고 갈 정도의 능력이 있죠.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더더욱 아침에 출근할 때 신문과 기업 보고서를 들고 연차 보고서를 들고 나간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만큼 기업을 철투철명하게 분석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돈만 투자하면 돈 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가 뭐죠? 실적에 맞는 기업을 매수해야 이기는데 이렇게 부실 기업을 매수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95%의 대인 투자자들은 성격이 어떻게 해요? 급하죠.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 유명한 공영방송이죠. 거기서 한 분은 11,800원의 매도 두 분은 뭐죠? 한 사람도 목표가 목표가 손절가 얼마요? 손절가 1,400원 더 이상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가 없나요? 만약에 2013년 1월 29일날 템플톤의 뜻을 맞는다면 템플톤의 뜻의 생각으로 이분이 1월 29일날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얼마를 돈을 벌었을까요? 자그마치 자그마치 얼마요? 아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그죠 2013년 아 지금까지 이분이 들고 왔으면 수익률이 얼마까요? 200%가 넘습니다. 200%요? 네 아니 그런데 목표가 손절가에서는 돈 벌었나요? 얼마를 벌었을까요? 나는 조문관인 그렇게 장기로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가치투자와 장기투자의 똑같은 특징은 뭐죠? 일단 인내심이 강해야 됩니다.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트레이더 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또 참으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한 번 샀다 그러면 안 팝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가치투자요? 그 다음에 장기투자가 딱 어울리는 분들이죠. 그러면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가실 때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몇 년 됩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안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200% 났다고 5년이면 얼마예요? 5사이십 1년에 40%씩 벌어졌습니다. 40%씩이요? 상상이 안됩니다. 전문관이 40%씩 벌었으면 여러분 부자가 안될까요? 1년에 40%씩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요? 1년에 40%씩 총수익률을 받아요? 그렇게 벌었나요? 그런데 왜 자꾸만 매매를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천만원 담고 삼성전자에다 천만원 담고 그럼 삼성전자 2013년 1월 29일에 어떻게 담았을까요? 얘기하죠. 꾸준히 삼성전자는 좋은 직장이다. 그럼 2013년 이게 200% 날까요? 2013년 1월 29일 날 똑같이 천만원씩 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55%입니다. 그냥 사서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냥 좋은 기업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천만원씩 나눠 담고 그냥 지금까지 5년 동안 들고 왔더니 삼성전자 천만원은 얼마예요? 55%니까 얼마 벌어진 거예요? 55 100 1,550 1,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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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지약은 얼마예요? 200%니까 3천만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준다고 그러지만 템플터는 아니다. 좋은 직장이지 좋은 기업은 아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건 투자자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죠.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시뮬레이션을 벌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많은 종목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어떻게 내가 투자해서 갈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추천주만 하면 돈 버는 줄 알고 추천주 사서 들고 있다가 손실 나서 3년 동안 돈도 못 벌고요. 어떤 분은 2년 동안 전부 많이 났습니다. 네 한 40종목이나 60종목 담았는데요. 8종목만 수익 나고 나머지는 전부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전문가가 추천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뭔가 부실한 종목 사고 제대로 된 동목을 사질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 방에 와서 그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정석 투자를 가야만 여러분이 서서히 돈이 벌리는 거다. 아무거나 추천주 갖다가 받는다고 해서 다 돈을 벌 것 같았으면 지금 손실난 투자자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하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뉴스를 매일 보면 뭐가 나와요? 아 외국인이 돌아왔느니 외국인이 뭐 갔느니 그죠? 떨어져 나갔습니다. 외국인 더 이상 이제 끝났나 봅니다. 그런 뉴스 듣지 말라는 거죠. 그 뉴스라는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걔네들은 돈 벌 수 있는 상황이면 코코넛 아저씨들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면 오지 말래도 들어옵니다. 바로 지난번에 한번 무료 강의 시간에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휴 정말 그래요? 오늘 뭐 일본 건너에다가 그죠? 일본 건너에다가 부자도 매사님은 어서 오세요. 일본 건너에다가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조종받았나요? 아니 그게 미사일 쐈다고 지금 단연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요? 지구가 멸망한다고 사과나면 안심을 건가요? 사람이 힘이라는 거죠. 환율의 하락은 뉴스는 언제나 외인들이 떠났다는 호들갑을 떨지만 환율의 하락은 원화가치를 인상시켜서 외인들은 투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왜요? 매수할 때 1200원에 들어왔다면 이분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죠? 원화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더 생기는데 나중에 주식을 팔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파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환율에서 돈이 남아 1200원 바꿔서 주식 한국주식 샀더니 지금 1000원이래 그러면 200원이 1달러에 200원씩 남았습니다. 주식까지 올라갔으면 주식에서 돈 남아 사지 말라고 떼밀어도요. 돈 들고 싸들고 짊어지고 옵니다. 거기다 배당까지 주면 얼마예요? 아 이 3종 세트를 선물로 받는데 투자 안 하겠다고요? 전만해요. 떼밀어도 돈 들고 싸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돈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뉴스에는 뭐라고 해요? 아 코스피 뭐 매수가담 뭐 코스닥 매수가담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외국인들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다시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뭐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무슨 뭐 어째라 제가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해본 결과 우리 유리원들하고 보여주면서 하는 결과는 뭐죠? 1년에 서너 번씩 흔듭니다. 그래도 역시 장기로 들고 간 사람은 아무 지장이 없이 돈을 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길 보여주면 여러분은 깜짝 놀랍니다. 이건 저만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유리오연만 공개를 합니다. 그건 양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뭐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가치가 어떻게 해요? 네? 떨어지면 그수록 뭐 달러 폭등했다고 난리가 그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 경기가 호전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지금 폭등하는 게 뭐죠? 세계 경제에서 폭등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그게 투자의 안목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가 이건데요. 이겁니다. 투자의 안목을 키워라. 이걸 들어보시면 아 무슨 얘기일까? 실제로 그럼 유리온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트코인이요? 전만에요. 시장은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 뭐가 올라가지요?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슬쩍 볼까요? 뭐 석유값이 어떻게 됐나요? 네 떨어졌네요. 51달러 51.89 오늘쯤 조정받았습니다. 52달러까지 전용가스도 안빠지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뭔 일일이 벌어지니 투자의 안목을 배우는 건 뭘까요? 들썩이는 원자재 경기회복과 구리 알미늄값이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종목을 매수한 주가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했다. 전문가님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이 투자의 안목을 봐야 되는데 안봤다. 풍산 아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신고가네요. 제가 무료방송 준 데는 여기인데 야 다른 방송에 있을 때 무료방송에서 준 게 7월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안에 아우성 치고 난리 쳤어도 아 뭐 일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고 오늘도 시장이 빠지는데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풍산 이는 갑니다. 얘가 왜 그럴까요? 얘가 왜 그러죠? 풍산 이는 벌써 수익이 얼마 84% 입니다. 여러분이 894고에서 84% 수익 냈나요? 무료방송 공짜로 준 종목인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들한테는 아니 또 삽니다. 원자재가 뭐지요 차트가 3000장이 나와서 끝났다 그러는데 템플턴 식구들은 또 삽니다. 아니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또 사요? 또 삽니다. 실제입니다. 또 삽니다.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84% 아휴 진짜 거짓말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저걸 어떻게 사면 무서운데 자 최근에 사서 또 얘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신화창조님 얼마가 저항인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왜요? 주가가 가는데 왜 그걸 흔들리는 거죠? 좋은 종목이 갈 때 야 그러면 구리가 계속 올라가냐? 어휴 난 안 팔아. 풍산이 계속 가냐? 안 팔아. 어떤 전문가의 말도 애널리스트의 말도 친구의 말도 듣지 말고 그냥 갈 때까지 시장에 맡겨라.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시장이 가는 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왜 팔아요? 조금만 먹고 흔들리면 저 정도는 가만히 있어봐요. 저 정도 들어왔어. 찰나야 돼. 템플턴의 식구들은 뭐죠? 매수가 다 맺습니다. 또 삽니다. 또 사요. 또 떨어졌습니다. 또 삽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또 온다. 추가 매수 아시죠? 추가 매수 지금까지 아무 일 없죠. 수익이 얼마 까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뭘 팔아요? 시장이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75%입니다. 이게 진정한 정석 투자 아닌가요? 종목이야 관심 종목 안에는 엄청 많죠. 본인의 투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종목이 많이 담은 사람도 있고요. 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식을 담는 겁니다. 내가 기업 분석을 하나도 없는 사람은 100개 종목 담은 나 1억 종목 1억을 갈고 있습니다. 그럼 50개 종목 담았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공부 공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개만 담겠습니다. 33종목만 담겠습니다. 나는 20개 종목만 담겠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잖아요. 템플터는 안내만 해주는 뿐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종목 추천해주고 들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시간이 가야 되는데 거의 아까 신화창조님 처럼 조금 올라가면 전문가님 이제 어디 꼭대기가 어딘가요? 꼭대기를 알면 그건 다 전문가들이 뭐예요? 잘못된 얘기일 수 있겠죠. 신의 영역이잖아요. 템플턴도 모릅니다. 다만 시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난 행복한 부자님 어서오세요. 따라오셨나요? 그렇게 들고 가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고 가다가 어떻게 이제 진짜 팔 때가 오잖아요. 그죠? 너무 시장 가격이 시가 총액이 너무 커져서 비싸졌습니다. 이제 팔 때가 됐군. 그럼 그때 팔면 되잖아요. 그거는 뭐죠? 템플턴 방에서 배우는 거죠. 어디서요? 유려방송에서. 내가 자를까요? 더 사도 되는데? 그럼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질릴라. 시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신화창조님 언제가 어디 있어요. 언제가 언제 없습니다. 언제까지 차트기법은 또 별개로 유려방송에서 배웁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뭐요? 올라가다가 그냥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수가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콘 아저씨들이 많이 들어왔대.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대. 차 그런데 괜히 쫄려가지고 외국인들이 팔고 나면 나 주식 다 망한다고 생각하고 팔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공부가 안 돼서 투자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 기가 그래서 황금 에스티를 원자재가기 급등으로 인해서 신고가 행진을 갖고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시장이 폭락으로 나우성 치는데 풍산이 왜 안 떨어지냐 오히려 더 올라가네 정거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네 이거 뭐요? 진짜 풍산의 원자재의 구리값이요. 차트가 아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주는 누구예요? 풍산이잖아요. 무료방송에서 여기서부터 계속 추천해서 온 거예요. 다 끝났다 그러는데 어서 또 사요. 아니 전문가님 추세가 끝난 거잖아요 이제. 추세 끝났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60선 깼으니까 잘라야 되지 이걸 어떻게 또 사 갖고 또 들고 갑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전 미지원이죠. 무료방송에서 제가 추천했을 때가 어디냐면 정확히 여기입니다. 전문가님 추천주 하나 주세요. 추천주 뭐기만 하면 추천주 달라고 아우성이죠. 추천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고 얼마나 들고 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돌파하고 눌러주면 매수가 다 모시지요. 실제로 추천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2개월이 지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템플턴의 추천주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 한번 3번 눌러보시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40%나서 감사합니다. 어느 분은 32%나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딱 정확하게 8명이었습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여기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여기까지 폭락하니까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 8명이 있었는데 보유하신 분 그랬더니 아무도 누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재밌죠. 그랬더니 템플턴은 여기서 추가 매수 저 사람이 정신 나갔나 저 전문가 좀 이상해 그렇죠. 여기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깎아주니까 우리 유료원이 제 방에서 공부하니까 전문가님 나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왜 못하십니까? 하라. 추천 아직 안 나갔으니까 해도 좋습니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들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분이 다시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왔을 때 폭락을 했죠. 8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잘랐습니다. 누누이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을 누누이 보여줬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료방송에서 20번 이상을 들었을 겁니다. 템플턴을 여기서 추감해서 또 했다. 어이 진짜 간도 크다.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또 사? 그 다음에 또 내려왔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사지 뭐. 아 그래요? 또 사요? 네. 또 내려왔습니다. 또 삽니다. 진짜 그럴까요? 네. 조금 이따 계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6% 여기서 산 사람도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시장은 저렇게 흔들고 난리 쳐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증거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오늘도 빨리 팔고 도망쳐야 되나요? 그게 무슨 장기 투자 투기꾼이죠.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죠? 템플톤의 가치 투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비난하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금 에스티를 매수했어. 아이고 달러 강세가 아니야? 알았어 우리는 사서 그냥 원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들고 가겠습니다. 매수가 담았죠. 그랬더니 계좌들은 이렇게 담는 사람 있고요. 어우 진짜 가만히 있었죠. 어느 종목은 자르기도 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서. 여러분이 이거 보고 무조건 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수익을 이렇게 깔고 들고 가는 겁니다. 진짜예요? 네. 봐요. 여기도 또 다른 사람 계좌죠. 이 계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왜요? 먼저 방송이 할 때 제가 우리 유리원들이 가져온 거요. 유리원들이 보내. 여기도 계좌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계좌가 이겁니다. 네. 사마콘드에서 183% 돈을 벌고 있잖아요. 뭐예요? 몇백만 원 담은 거예요? 700만 원 벌고 있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팔고 살고 했나요? 안 팔았어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정보 사놓고 그냥 동업한 거예요. 한일이라는 건 뭐죠? 주식을 매수해서 동업자 정신으로 매수해서 누구처럼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는데 글피도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에 매수해서 그냥 등국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뭐예요? 아 이게 수익이 얼마야? 이거 장난 아니네? 183% 157% 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돈이 일하게 그럼 소액투자자는 어떻게 했나 봐요? 소액투자자 봐봐요.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은행 최근에 샀네. 얼마 안 되잖아요. 수익률도. 뭐 했어요? 하이닉스 48% 하나케미칼 55% SO1 56% 더전비지원 66% 팔았나요? 애경유앙은 마이너스 최근에 샀어요. 수리산업 뭐예요? 네. 최근에 샀네요. 3% 수익. 원이가이피스 49% 43% 팔았나요? 그럼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아서 돈 벌어주겠지. 난 공부만 하자. 평생 홀로서기를 내가 배워서 어떤 전문가한테 굴레에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투자하는 기술 기법을 배우겠다. 그래서 공부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져요? 역시 아무 일도 안 벌어져죠. 시장이 폭락하든 지수가 하락하든 그런 거 나는 알 바 아닙니다. 나는 기업에 동업해서 사장님이 주식을 팔지 않다면 사장님이 어제 기업을 팔았다고 세상에 한방에 끌어올려줬죠. 원종무 인지 아신가요? 회장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았어. 그랬더니 아이고 라겐락이 어제 점프 갭상승으로 날아갔습니다. 팔았나요? 그냥 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갈 수 있지? 왜요? 기업을 믿을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니까 아무 일이 없었죠. 믿을 수 없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있다가 짜릿한 수익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물려서 어떻게 했어요? 깡통입니다. 정지당했습니다.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재미있는 거를 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적 장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봐. 예쁜 미소님 오셨네. P&T 사셨나요? 그 다음날 사신다고 그랬는데 사셨나요? 제가 금요일 날 추천해가지고 무료방송에서 따로 조정받네요. 여기서 썼네요. 아무 이상 없네. 안 팔아. 사셨나요? 제가 내일은 꼭 사겠습니다. 그러시더니 못 사셨나 보네. 아유 전문가님 난 무료방송에서 추천주는 절대로 안 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유료원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료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추천해도 절대로 안 산다고 그럽니다. 안 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기업 분석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내가 기업 분석 능력을 배웠다면 이 기업이 돈을 잘 본다는 확신이 섰으면 여러분은 사지 말라고 사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종목을 기업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이라면 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분석할 수 없으면 우리 유료원 말처럼 안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분석할 수 있다면 사야 되는 겁니다. 자 추천주가 나갔습니다. 진짜 돈 버는 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너 돈 버냐? 돈 벌면 내가 사고 돈 못 벌면 나 안 산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8억 벌고 18억 벌고 20억 벌고 18억 벌고 34억 아우 34억 돈을 점점 더 보네 이게 뭔 일이야 이놈의 기업이 가만있어 봐 그러면 나도 동업을 해도 되잖아 그러고 가서 사면 되는데 추천하면 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이런 거 사서 나는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나는 60% 손실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 샀더니 터졌습니다. 뭘 터져요? 돈 못 버는 기업에다 동업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시뻘건 종목에 동업하지 말라고 그래도 차트가 갈 것 같으니까 샀습니다. 추천주니까 샀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깡통 안 나고 떼밀어도 깡통 안 납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자꾸만 오늘도 급등 나가는 거에 눈이 가죠. 맞나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마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아 차트가 갈 것 같으니까 오늘 뻥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떡하나요? 오늘도 안 빠지네요. 이거 언제 샀을까요? 우리 유리원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물어보시죠. 누구 수혜주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딜 갔죠? 치매 노인을 방문하죠. 템플터는 뭐죠? 정부 수혜주다. 매수가다 메라. 미리 사서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전문관이 오늘 환인지하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뻥 나가는 거 없어요. 아 뻥 나갔어요? 아유 그럼 좋은 거죠. 우린 들고 간 건데요. 얼마요? 벌써 이게 한 달 가까이 들고 왔나요? 왜? 여기서 샀나? 여기서 샀나 잘못돼요. 들고 왔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키워주네요? 잘라먹었나요? 안 잘라먹었어요. 잘라먹을 생각했으면 벌써 그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트레이더를 안 하잖아요. 좋은 종목 매수해서 밥 먹듯이 사는 거예요. 좋은 말대로 뭐라고 하죠? 밥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좋은 주식을 사서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사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저절로 벌리는 거잖아요. 아니 은행에 대한 적금도 보고 저축도 잘해요. 저축도 잘하고 적금도 잘 부죠. 거기다 적금 부느니 여기다 적금을 부면 안 될까요? 그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 적금을 3년짜리 부어서 만기까지 들고 간 사람만 1번 중간에 해약했다 글을 쓰는 분은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은행 적금을 버는데 3년 만기까지 들고 갔다 1번 나는 만기까지 들고 가지 못했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만기까지 들고 간 사람들은 그래도 많네요. 정병원님하고 이 편의사장 못 들고 가셨고요. 참투자님도 들고 가셨어요.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제수선님도 못 가져갔네요. 그 은행에다 적금 부을 돈을요. 빼다가 어떻게 해요? 해약합니다. 이자도 안 주는데. 그래서 해약하다가 뭐예요? 그 은행 주식을 샀잖아요. 니집아들이 갑자기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고 그래요. 뭐 일체 말을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돈이 얼마인데 용돈이 한 240만원 많았습니다. 그럼 사. 뭘 사요? 그럼 우리은행 사. 우리은행 사요? 알겠습니다. 난 조건이 있다. 우리은행 유료원들은 지금 117%가 낫다. 그때가 여기니까. 얼마요? 연초니까. 그럼 아니 3월달인가 보다. 뭐랬죠? 우리 유료원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거의 70-80% 낫는데 이제 사도 괜찮냐? 사봐라. 100만원 샀더니 원날 갑자기 시간이 많이 지났죠. 몇 개월. 원날 갑자기 원익이하고 100만원씩 나눠서 샀다고 합니다. 뭔 종목을 살까요? 뭔 종목을 사라. 원익 1800만원 적금을 보소. 2년 동안 학사장계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모았더니 세상에 이자가 16만 8천원 줬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장기 적금을 들까요? 그 이자 몇 푼 바라고요? 차라리 그 정기 적금을 깨다가 나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깨다가 누굴 사라? 그냥 그 은행 주식을 사요. 4대 은행 주식을 샀으면 뭔 일을 벌었어요? 돈 벌었죠. 자 그럼 아까 환인 제약도 썼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정부 수혜 주니까 그냥 사서 갔다가 그냥 해약해다가 매수하고 그냥 적금 못다 생각하고 그냥 부어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뭔 일 벌어졌어요? 아니 이거 이만큼만 버서 10%만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은행 이자요? 그런데도 오늘 상한가 나가는 짜릿한 상한가로 차트 보고 부실기업을 사죠. 부실기업을 사놓고 상한가 나가면 좋아하고 못 나가다 안 나가다 안 나가다 어떻게 정지당하면 아이고 투자 잘 못했네 아 웬수같은 전문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죽겄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좋은 기업에 돈 잘 번다 가만히 있어봐 너 돈 좀 보냐 한번 보자 차트 기법으로 차트 기법으로 하나요? 돈 벌면 내 적금 부지 뭐 어 돈을 벌고 있고 뭐 야 돈이 좀 늘어나고 있냐? 어 돈 잘 보네 알았어 그럼 뭐요? 은행 적금을 깨다가 여기다가 저축을 하는 거 저축해 놓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부자 되잖아요 아까 뭘 보여줬어요? 삼진지학 안 보여줬나요? 잘라요? 아 2013년 1월 29일 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저분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조사한 겁니다 어 전문가님 확실한데요? 아니 그럼 제가 거짓말해서 지금 나올 게 뭐 있다고 거짓말해서 돈이 나올 게 있어야 사기가 되는 거지 돈이 나올 게 없으면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800원 목표가 손절가 1,400원 그 얘기를 듣고 이걸 못 샀다면 여러분이 돈이 됐을까요? 그냥 매수해서 나는 적금을 붓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5년 동안 자금하치 200% 넘게 수익 줘서 1년에 몇 프로씩 수익 준 거예요? 5,4 20,40%씩 나를 주고 배당까지 줬으니까 부자 되기를 싫어도 부자 되는데 기껏해서 은행에다 적금 2% 받으려고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자야님도 어서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돈이 될까요? 주식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재테크 수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의 매수해서 들고 가실 때 삼성전자가 여기 와서 울고 가는 겁니다 아까 아이디가 맞다 개벌인 맞다 개벌인이네요 진짜 맞게 샀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5년 동안 매수해서 3년을 못 들고 가는 사람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분이 1년이 넘은 겁니다 이분 누구 거죠? 네 이분이 1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다 제 방에 다시 오셨습니다 1년 전에 와서 주식을 매수해서 이렇게 달구하다가 제 방에 오셔가지고 다시 또 1년 계약을 하고 공부하겠다고 지난번에 4개월뿐이 공부를 못해서 제가 확실한 투자 철학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올바로 한번 공부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들으신 분입니다 좀 더 종목을 압축해보고 싶습니다 공부 좀 해서 그럼 압축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셀리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죠? 투자 방법을 정속으로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실적 장소의 투자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비드 드리님 어서 오세요 실적 장소의 투자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시대는 그죠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낮은 금리와 불황 때문에 안전자선인 채권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랬나요? 아유 전문가님 나는 채권 펀드에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년 동안 투자하다는 채권화만 투자해도 별 문제가 없었죠 주식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상황이 변해서 위험 자산인 주식이 뜨거워지고 있죠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끊임없이 채권형 펀드를 환매하고 주식을 매수하라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자 이게 뭐죠? 국고채 코세프 ETF 10년물 입니다 올라갔죠? 꺾였죠? 벌써 얼마요? 1년 전부터 계속 팔고 펀드 해약하고 채권형 펀드 해약하고 주식을 좋은 주식을 매수하라고 강력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년 연은 주식의 시대가 간다 금리가 5 내지 6% 상승할 때 강력 보유하라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유해야 되는지 시장 상황을 알려줬죠 오늘 시장이 미사일 쐈다고 폭락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1년에 서너 번씩 끊임없이 흔들려갑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죠 가게 되어있는 이유는 뭐에요 인플레이션 이래요 인플레이션 오 그래요 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싸랑가마에 정확하게 2천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싸랑가마에 20만원 갑니다 몇 배가 올랐나요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 하실랍니까 이런 식의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반드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은행에서 여러분을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이기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게 뭐죠 월급을 타서 평생을 투자해도 집을 하나 살려면 얼마나 오래 걸린다 20년이 걸리니 15년이 걸리니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테크 수단하다가 자산 뭐죠 관리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펀드에다 가입하고 뭐에 가입하고 이렇게 설명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언제 집을 사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번에 중도금 가끔씩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아니 장금 낼 거를 잠시 짜릿하게 먹어보려고 예 수천만 원을 갖다가 추천주라고 몰빵했다가 완전히 아니면 귓구멍에다가 누가 속삭이니까 친구가 돈 벌었대 나도 해봐야 돼 내가 융자를 중도금 때 많이 받았거든 이번에 그러면 장금 낼 걸 갖다가 주식을 딱 해서 융자를 해소시키고 입주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중도금 장금을 갖다가 주식을 매수했다가 장금까지 날려서 입주를 못하게 사는 상황을 가끔씩 봅니다 그걸 왜 건드려야 되는 거죠 탐욕이잖아요 그건 안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투자라는 것을 정석으로 배우고 나서 투자해도 되는데 다 돈 벌어 줄 것 같죠 그럼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몇만 명이 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다 돈 벌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추천주를 주는지 어떤 종목을 알려주는지 정말 정확히 좋은 종목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분석할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은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돈을 갖고 투자해도 아무 일이 안 생겼지만 잘못 짜릿하게 한다고 부실 종목을 매수했다가 정지당하면 또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전문가님 내가 추천주 샀는데요 아유 정지당했습니다 위노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큰 돈을 갖다가 이런 데다가 몰빵을 해요 우리 유리원이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아 내 선배가 이걸 사라고 멋있게 갈 거라고 사라고 자꾸 강요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나 사 내가 단타할 때는 내가 살 것 같았지만 내가 지금은 템플턴 방에서 4개월을 공부한 사람이야 안 사 너나 사 그래갖고 선배가 추천하는데 자기는 안 샀대요 선배는 샀다 물렸죠 어떻게 됐을까요 정지되고 언제 풀릴까요 모릅니다 돈 버는 기업인가요 돈 못 버는 기업이잖아요 아휴 어떡하냐 이거 언제 해결될까요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STX 무료방송에서 저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100% 먹었더니 얼마 먹었느니 나름 사람들이 자랑해서 상한가 가니까 100% 먹었느니 얼마 먹었느니 아우성 칩니다 따다닥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산 시점이 어리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진짜 바닥에서 샀을지 아니면 이 위에 섰다가 못 먹었으니까 붙들고 왔다가 정지 만지지 마라 우리 유료방송에서는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부실 종목은 절대로 여러분이 장기 투자서는 만져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상한가를 먹겠다고 쫓아갔다가 정지당해서 뭐 6월 15일날 해소된다 해소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해결될까요 제가 알면 채권자죠 여러분이 뭐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안 사야 되는 건가요 딱 보고 나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영업이익을 못 내 부실기업이야 빌채가 너무 많아 안 사 안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노바를 안 사서 우리 유리원들은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우리 유리원들한테서 종목이 깡통난 종목이나 정지당한 종목이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수익은 뒤로 갈 수도 있죠 찾느냐 못 찾느냐 실제로 있었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어떻게 쓸까요 아유 샀습니다 아유 샀습니다 이게 산다리에요 야 이거 배당이 많으니까 배당 주식이니까 우리 사자 그죠 진짜 샀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아유 배당 주니까 배당을 많이 줘 4% 이상 주니까 우리 사자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자를까요 아니요 그냥 들고 가시죠 비중 지켰으면 아 좋았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배당 받으러 또 갔습니다 작년에 배당 받으러 또 갔어요 또 가서 배당은 또 뭐죠 430원 줬습니다 주당 그럼 뭐요 주당 430원이면 얘가 얼마에요 2만원 2만 2천원 잡고 2만원으로 계산하자고요 그럼 대충 뭐에요 430원이면 4만 3천원이잖아요 그죠 2만원이면 얼마에요 대충 2% 준거네 그럼 음행금리보다 낫네 그 사자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고 배당 받고 주가 올라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없죠 그렇게 1년 2년 보유해도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팔고 사고만 열심히 한거죠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그냥 단타하다가 9억을 날린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님 단타가 나쁜건가요 손절미하다가 9억을 날렸습니다 손절미가 손절미가 답이 아니네요 손절매도 제대로 배워야지 잘못 배우면 결국 자기 돈을 다 날린거죠 아이 우리 남편이 3개월 후에 은퇴데 나는 어떻게 감당이 안됩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9억을 날렸으니 어떻게 내 좋으나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가서 울며 불며 빌 수 밖에 없지 않냐 둘 중에 하나죠 더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요 한 분이 한 분이 제 방에 가입한다고 한 분은 꼭 통화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 저걸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에요 왜냐 개별적인 통화는 제대로 하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혹시라도 1인 매매에서 회원들 갖다 깡통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되돌기면 통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목 진단하면 또 위반입니다 고민이 됩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 방에서 7개월을 공부하고 나갔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주식을 10억을 잃어버렸고요 그래도 남편이 이혼 안하고 자기를 열심히 사랑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더더욱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문가를 37명을 거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템플턴의 방에 오니까 처음으로 공부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아 제가 여태까지 뭘 잘못했는지 알겠습니다 하도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10억을 까먹으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해요 1인 매매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3천만원 5천만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빈 깡통만 돌려주더래요 자기가 사인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원한 방향이었으니까 제가 38번째 전문가입니다 그분한테는 그렇게 해서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당연히 당연히 좋아졌겠죠 처음으로 돈을 벌어봤을 겁니다 이게 뭐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갈 때 좋은 일은 벌어지는데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자 그분도 산 게 이겁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유 전문가님 어떻게 해 나 속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 여기서 샀는데 전문가님 사라고 그래가지고 아 뒤로 떨어져서 손실이 커졌어요 또 팔아야 되나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뭘 팔아요 팔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좋은 종목 들고 어떻게 3년에서 5년 들고 가봐라 나는 무료방송 지금까지 매일 하는 얘기 3년에서 5년 들고 가봐라 뭔 일이 벌어지는지 좋은 종목 샀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그럼 여기 떨어지면 더 살까요 돈을 다 써버렸어요 얼마를요 2억인가 3억을 또 들고 있었어요 한 종목에다 1억을 몰빵했습니다 나누라니까 죽어도 그건 한번 해보겠대요 깡통을 안 내니까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무슨 종목일까요 궁금하죠 진짜 그분이 안 팔고 거기 1억을 몰빵했어요 제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다면 벌써부터 오래뿐이나 들고 왔습니다 10년도 들고 갈 겁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걸 들고 갔습니다 잠시 올라가서 수익 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안 팔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떻게 했어요 템플턴이 여기서 추천한 게 여기서 추천해서 본인이 그냥 사라고 하면 그냥 질릅니다 왜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38명의 전문가를 거쳤는데 37명의 전문가를 거쳤는데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분할 매수하라고는 분할 매수도 안 합니다 그냥 그냥 덜커덩 600만원 사고 어떤 거는 700만원 사고 어떤 거는 그냥 3억 들고 있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샀어요 그랬더니 아직 그렇게 세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천천히 공부하면서 사라 샀는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추가 매수 갑니다 또 삽니다 또 추가 매수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 잃었나요 그런데 이 떨어질 때 도망갔나요 안 도망갔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 이분이 최초에 산 거니까 아마 여기 아마 700만원 800만원 담고 라고 알고 있습니다 40% 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800만원 다 쓰면 320만원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동안 돈을 10억원 날렸어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7개월 동안 공부하고 나간 사실입니다 와 이제 뭔가 조금씩 눈이 뜨이고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는데 아무 일도 없었죠 자기가 왕창 어떤 전문가한테서 받아서 산 1억을 산 거는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투자의 안목을 알려줘도 사람들은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 그럼 조사 한번 한번 해볼까요 끊임없이 이렇게 무료방송을 유료방송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은 전혀 다릅니다 그건 차별을 어차피 둘 수는 밖에 없어요 그래도 무료방송을 함부로 제가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무료방송만 잘 들어도 수익을 무지하게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해방송에서 돈을 1998년에 돈을 다 까먹었대요 단타치다가 제 방에 1년 동안 12개월을 따라다녔습니다 400만원 들고 제가 종목을 보여줄 때마다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아모텍 사라고 아모텍 우리은행 4대은행 사라고 그럴 때 우리은행 샀고요 그래서 얼마 써 났습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은행 수익 많이 났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8월 27일 나니까 작년 8월 27일 날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죠 수익이 얼마죠 78% 그 다음에 아모텍 역시 제가 얘기하는 바람에 샀다고 합니다 역시 아무 일 없으면 오늘도 또 올라갑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 갤럭시 노트 7이 부실 문제가 생겨서 터졌을 때 곤두바퀴 쳤죠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래도 역시 아무 일 없습니다 예 94%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397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템플턴 방에 이제 다음 주면은 빨리 이벤트만 해주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딱 천만원이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1년동안 따라다닌 게 뭐냐 무료방송만 그러니 세상에 400만원이 397만원을 벌었으니 할 말이 없죠 이번엔 들어가려고 그럴 때 제가 돈이 아니게 방송사를 옮기게 됐죠 자 중요한 건 또 뭐죠 뭐죠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 들어도 보면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골고루 담고 그렇죠 골고루 담고 가만있으면 내가 쓸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돈이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그냥 저축했다 생각합니다 아니 은행이자보다 얼마를 벌은 거예요 왜 은행이자 생각하고 적금을 부고 있죠 이렇게 돈 들고 있으면 돈을 얼마 벌은 거예요 10매 프로 벌었잖아요 그럼 은행을 어떻게 따라와요 나를 이런 계좌가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석 투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겼죠 좋은 일은 그냥 생긴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은행에다 적금 부실 건가요 저간 노골적으로 4대은행 사라고 그럴 때도 이랬습니다 4대은행 8월 27일 날 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위원회에서 4대 금리를 올린다 4대파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습니다 또 올렸습니다 또 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수익이 30% 나니까 어느 유료원은 자기 몰래 템플턴 몰래 자르고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수익이 30% 났으니까 그거 만족한다고 잘랐습니다 아까 우리 신화창조님이 풍산이 가고 있는데 어디가 고점인가요 고점을 할 것 같으면 갈 때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커질지 고평가 날 때까지 들고 가는 거죠 안 팔았잖아요 아무도 실제 계좌가 있나요 계좌가 있으면 확실한 거죠 여기 우리은행 있잖아요 83% 그죠 여기 또 신안지주 있죠 32%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그럼 뭔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은행주 끝났나요 9월달에 연방준비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또 돈 벌겠죠 어떻게 돼요 안 팔아 갈 때까지 가보지 뭐 이게 뭐요 어떤 게 주도주인지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왜 팔아요 전문가님 난 또 사고 또 사고 추가매서 또 샀습니다 또 3번이나 추가매서 했습니다 우리 실제 유래원이 그랬습니다 전문가님 주도주로 간다고 해서 제가 3번이나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3번이나 추가매서 뭔 일 수익이 커졌겠죠 집에서는 제가 계좌가 4개인데요 남편 계좌 하나 자기 거 하나 아들 둘 성인들 직장 다니니까 계좌 하나 4개입니다 작년에 배당만 400만원 받았대요 집에서 아주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왜요 주식사가 아주 돈 벌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가족들이 그냥 좋아가지고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그분이 1년 공부하신 분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궁금하신 건 채팅창에 쓰면 또 좀 그렇다 무료방송이 되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뭘 해요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짤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녹화는 제가 녹화해서 또 여기다 올립니다 실제로 올려줍니다 유튜브에다가 이게 그래서 여기 제 유튜브만 보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정확히 구독자가 1325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오셨다 그러는 사람은 7번 X1에서 오셨다 그러는 분은 8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저도 어 림윌 님도 유튜버 박경님도 유튜버 오셨네요 어 7분 많네 이편한세상님 쿠니아빠님 신박부자님 오마 요 미애님 또요 한번 눌러봐 보세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신 분은 유튜브 보고 제 방에 무료방송을 강의 들어왔다 그런 분은 7번 X1에 있다가 그냥 들어왔다 그러시는 분은 8번 부자승님도 유튜브로 최수선님도 유튜브 재밌네요 상당히 유튜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다 160명이 넘게 왔는데 많이 누르질 않았어요 많이 누르질 않았는데 그러면 노래 또 한 두 곡만 듣고 또 가자고요 1번 2번 2번